오다아오, 오다아오랏 하핳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9 멜론 뮤직 오워드 올해 앨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작한くて Kazu가 기쁩니다 방탄소년단 plusieurs 고맙습니다.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앨범상이라는 행사인데 큰 사랑이 이제 정말 이렇게 반응을 보면 엉망이고요 특히나 저희 같이 앨범 작업을 했던 우리 멤버들 그리고 이제 왕시욱 P&A 또 작곡가 그 외 이제 수많은 스페러 분들한테 우선 탄산할 수 있으시고요 특히나 이 후렉슨 앨범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좀 즐거웠었어요 준비라는 과정도 굉장히 즐거웠었고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스케줄 몰아치는 데도 작업을 하는데 즐겁더라고요 예전에 한 번 제가 매번 시장에서 와가지고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내ив께 돼 노래하고 앨범 만들고 투어들고 이런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외우기 왠지 spray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진심이 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은 아주 행복하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드러내던 상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정말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앨범 앨범에는 저희 사진도 있고 오토카든 히든트랙든 정말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런게 있구나 또 찾아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앨범상을 받게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상황으로 다시 구독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부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앨범 수치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연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희는 지금 항상 저희끼리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받는 이 뭔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언제 이걸 다 보도할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멤버들과 여러분과 지금보다 더 높은 것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대상받을 수 있게 대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작가가 분들, 우리 회사 스태프분들,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, 매니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